네 이 시간에는 배쉬의 어레이 그 다음에 딕셔너리 그리고 히스토리 라고 하는 3가지 종류를 배워 보겠습니다 어레이 라고 하는 건 배열이죠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배열로 만들어 쓰는 방법 그리고 딕셔너리는 어떤 키워드에 대한 뭐 내용이 되겠죠 그런 거를 키와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세번째는 히스토리 인데 히스토리 라고 하는 건 내가 배쉬에서 했던 명령 또는 스크립트에서 했던 명령어 순서대로 그 명령어 수행 이력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저장된 이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를 쓴 건 너무 간단해요 가로 열고 equal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스트링을 여러 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과일 해놓고 애플 바나나 오렌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과일에 0번에 애플이 들어있고 1번에 바나나가 들어있고 2번에 오렌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관련된 오퍼레이션은 예를 들면 내가 0번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데이터를 멜론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 모든 것 것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면 이게 이게 모든 데이터 플러스 멜론이 추가 됐으니까 멜론이 하나 추가된 프로치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더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플러스 equal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플러스 equal 해가지고 워터멜론 수박도 집어넣네요 그럼 수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 어떤 예를 들면 ap 로 시작하는 어떤 걸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푸치 에서 슬래시 하고 ap 스타 하면 ap 로 시작되는 것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냥 어 두번째 난 두번째 요소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언셋하면 두번째가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으 예를 들면 프루츠 에다가 예를 들면 프루츠 전체를 또 하나를 만들면 복사가 되겠죠 그렇죠 복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왜 똑같은 이름으로 두 번 복사 했을까요 하여간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다른 이름에다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게 다른 이름이 되겠죠 복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레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는 것도 이렇게 어레이 하나 선택하고 가로로 쓰고 그냥 붙이면 붙어집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들에다가 이렇게 어레이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이제 cat을 실행했죠 cat 어떤 로그 파일이란 파일을 실행했는데 그럼 실행하면 여러 줄이 있을 거니까 각각의 줄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이 어레이에 라인지라고 하는 어레이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포루프나 이런데서 반복했을 때 어떻게 그냥 포 인 하고요 따옴표 찍고 따옴표 찍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따옴표가 중요합니다 따옴표 찍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네임하고 골뱅이 골뱅이는 전체라고 그랬죠 전체 어레이의 전체에서 두 하면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의 반복 변수에 어레이 엘리먼트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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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레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코드 그대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예를 들면 과일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볼게요 복사해서 네 페이스트 했습니다 과일에는 이게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싶다 에코 해갖고 달러 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플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것만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1번 두 번째 게 나오는 게 있죠 두 번째 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걸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달러를 하고 이렇게 브레이스로 이 부분을 묶어주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전체를 다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앱 마크를 넣어주면 쫙 하고 다 나옵니다 복사가 뭐라고 그랬죠 카피를 뜨고 싶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풋츠가 아니라 a 에다가 넣고 싶어요 a 는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네 이 풋츠를 그대로 넣어요 카피해서 페이스트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네 에코 달러 가로 열고 a 에 모든 것 이렇게 해보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때 예를 들면 0번 한번 클릭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줄바꿈이 일어났던지 어레이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든지 그런 복잡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복사 기능을 쓸 때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시 에코 a 에 전체를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 에 0번을 보면 애플이 저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게 안전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추가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fruit 에다가 fruit 에다가 fruit 에다가 fruit 에다가 plus equal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엔 melon 을 넣을게요 그냥 melon 을 넣으면 됩니다 melon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fruit 전체를 프린팅을 해보면 멜론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무엇인가 뭔가를 반복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아까 봤던 forf에서 in array name 이게 뭐냐면 array name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fruits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프론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오프레이션을 하고 싶다. 뭔가를 했고 예를 들면 파일을 만들고 싶다. 이 과일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점시 파일을 만들고 싶다. 터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브레이스를 열어주는 게 좋겠죠. 점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애플 점시 멜론 점시 오렌지 점시 이렇게 딱 만들어줬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array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배울 거는 이제 dictionary입니다. dictionary는 이렇게 작동됩니다. declare 해가지고 그다음에 minus a soundless 하고 합니다. minus a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declare 명령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elp declare 가보면 declare는 뭐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냐면 declare는 variable value에는 attribute를 설정 그러니까 attribute를 설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대문자에는 뭔가요. do make name 인데 이 name에 associated array associated array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dictionary인 거죠. minus a 소문자에는 indexed array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indexed array 라고 했으니까 우리 봤던 조금 전에 봤던 array가 그렇죠. indexed array 그걸 만들고 싶을 때는 디클레어 소문자 a 하면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디셔너를 만들 때는 대문자 a 로 만들면 된다고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clare 하고요. minus 대문자 a 그다음에 뭐라고 만들었냐면 우리 지금 예제선 사운드 스 하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다 만들었더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운드에 뭐 개소리 이거 있죠. 그거를 전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게 들었고요. 분출시 있고요. 페이스트 해볼게요. 페이스트 사운드 독은 바크고 개는 바크고 카오는 무고 버드는 트위트고 울픈 하울이 돼요. 이렇게 하고 안쳐쳐 볼게요. 그럼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값을 보고 싶다. 모든 키와 키가 도구가 키고 바크가 밸류잖아요. 모든 일단 데이터를 보는 방법 예를 들면 딸하고 브레이스 열고 사운드 도구 하면 도구 에 사운드에 있는 딕션 밸류 값이 나온대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모든 밸류를 보고 싶으면 골뱅이를 하고 반대로 키 값을 보고 싶으면 역으로 하고 싶으면 느낌표 느낌표가 이제 나트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쓰고요. 샵은 그러면 도대체 엘리먼트가 총 몇 개가 들어있냐 알고 싶을 땐 이렇게 쓰래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딜리트 데이터를 딜리트 하고 싶을 때는 언셋 하고 여기 키를 넣으래요. 이렇게 하면 그 키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모든 키 값을 보고 싶어요. 에코 하고요. 그 하고 모든 키 값을 보고 싶으면 키는 이제 저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낌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든 키 값이 나와요. value 값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value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를 보고 싶다. 개수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맨 앞에다가 샵을 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딜리트하고 싶을 때는 언셋이라고 했어요. 언셋으로 딜리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르포를 돌려가지고 무슨 어떤 이터레이션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value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하고 싶다. value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복설해서 페이스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value에 대해서 당연히 in value 모든 value 값에 대해서 in value 했으니까 value 값이 주르륵 나오면서 벨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벨을 하면 value 값이 나옵니다. 그럼 키 값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느낌표만 써주면 키가 튀어나오겠죠. 키와 value 짝으로 프린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 놓고요. value는 이거구나. 그럼 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키는 이거겠죠. 키 값은 네. 네. 에 대해서 배리고 그 다음에 value에 이게 지금 네. 키 값 키 값이 이거죠. 키 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달러 그리고 사운드에 사운드 에 키 값이 value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키와 value 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버든 트윗 도구 바크 하울무 울프 하울 이렇게 짝으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딕셔널이 쓰는 거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토픽은 뭐냐면 마지막 토픽은 뭐냐면 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리눅스 코멘이드를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나 이제 히스토리 이런 거 쓸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명령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히스토리 라는 명령 히스토리 라고 치면 내가 이전에 했던 명령들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관련된 옵션 쉘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쉘 옵션 shopt 마이너스 s 한 다음에 요 셋이죠. 쉘 옵션 은 명령어가 마이너스 s 언 셋 하고 싶을 때 마이너스 유 입니다. 히스토리 베리파이 히스토리 베이파이를 세팅 하면 바로 실행 되지 않고 이 명령어를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간단한 건 이거에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느낌표 느낌표 이건 뭐냐면 이전에 했던 명령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명령에서 substitute 입니다. 이거는 vi 에디터나 sed 스팀 에디터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콜론 s 는 무슨 무엇을 substitute 대체 하겠다. from 을 찾아서 to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첫 번째 나오는 from 을 to 로 대체 하는 거죠. to 로 대체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대문자 이렇게 된게 됐네요. 그런데 이 앞에 명령에서 썼던 모든 from 을 다 to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콜론 하고 gs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명령이 이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까지 보고 실습받아 갈게요. $ 느낌표는 뭐냐면 베이스 네임 마지막 파라메터 에 베이스 네임만 베이스 네임만 그리고 $ h 테일 하고 헤드 죠? 마지막 파라메터 에 디렉토리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따 지금 이거 먼저 이 페이지 에 실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를 했 어 OK LS 마이너스 를 했어요. 이 명령을 다른 명령 하다가 LS 마이너스 를 했는데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표 느낌표 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L을 마이너스 AL로 고치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히스토리 라고 쳐보면 LS 였고 LS 마이너스 L이 LS 마이너스 AL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잘못 쳤어요. 간단한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긴 명령 인데 이거 첫 번째 히스토리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 명령을 1069 명령을 치고 싶어요. 1000 느낌표 하고 1069 하면 1069 명령 실행됩니다. 아시겠죠. 위 탓을 를 넣었는데 내가 사운드라고 넣어야 되는데 사운드 쓰라고 넣어야 되는데 사운드라고 넣은 거예요. 안 나왔죠.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사운드가 사운드스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명령에서 콜론 GS 하고요. 사운드를 찾아서 사운드 쓰로 고쳐줘. 이렇게 하면 실행됩니다. 실행됩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이전명령에서 사운드가 있었는데 사운드를 모두 찾아서 사운드 쓰로 고쳐줬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전명령의 이전명령의 마지막 패러미터 보통 어떤 명령을 할 때 마지막 패러미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명령을 쳤냐면 VI 해서 ETC 에 넷 넷 플랜 에 넷 플랜 에 이거 이 파일을 VI 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VI 해서 이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고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느낌표 달러 이전 이전 명령의 마지막 패러미터 의 테일은 무엇인가요?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하 테일은 마지막 마지막 거에 파일이 나온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전에 했던 명령 중에 VI V로 시작한 명령 하고 싶어서 다시 V를 했어요. 다시 닫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했던 명령 에 이전에 했던 명령 에 마지막 파라미터 의 헤드는 무엇인가요? 하면 뭐가 나오냐면 ETC 넷플랜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했을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히스토리 쳐봤는데 바로 직전에 했던 라스트 파라미터 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명령어의 라스트 파라미터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느낌표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1081 그리고 col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느낌표 1081번 명령의 헤드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면 느낌표 1081에 헤드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네요. VI가 들어가네요. 그거에 108 한번 다시 해볼게요. 느낌표 1081에 달러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뒤에 1081번 명령의 디렉토리만 딱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느낌표 이거는 느낌표 달러는 마지막 파라미터 이전 명령의 마지막 파라미터 고요? 어떤 명령의 마지막 파라미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 느낌표 번호 쓰고 달러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느낌표 스타는 이전 명령의 모든 파라미터 에요. 이전 명령이 아니라 몇 번 명령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고요. 느낌표 번호를 쓰시면 되고 세 개 전 명령은 느낌표 마이너스 N 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명령은 느낌표 N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링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링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고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가장 최근에 했던 VEI 로 시작되는 명령의 마지막 파라미터 는 무엇이었나요? 에코를 해 볼게요. 에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하 VEI 했던 건 마지막 파라미터 는 이거였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했던 VEI 커맨드 에 마지막 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했던 LS 명령을 하고 싶어요. 그럼 LS-AL 이 히스토리 상에 그게 있으면 그게 실행 된다는 거죠. 히스토리를 보고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전에 했던 건 뭘까요? 이게 뭔지 한번 숫자를 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 했던 느낌 편 1089 였겠죠. 마이너스 3 했더니 에코 이게 됐어요. 그럼 에코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이거고 1087 실행 됐으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4는 똑같이 이걸 것이고요. 그러면 히스토리 했을 때 바로 직전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느낌표 마이너스 1과 그죠. 느낌표 느낌표 는 같다 라는 겁니다. 가장 직전에 했던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가능하냐면 네 히스토리 에 어떤 느낌표 에 몇 번째 아기먼트 그죠. 세 번째 아기먼트 네 번째 아기먼트 이거를 콜론으로 떼어낼 수도 있고요. 꺽쇠하면 그죠. 퍼스트 엘리먼트 아기먼트 구요. 딸라는 그죠. 딸라는 마지막 엘리먼트 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전에 했던 가장 직전에 했던 명령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아기먼트를 떼어내고 싶어요. 아니면 몇 번째부터 끝까지 아기먼트를 떼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참 잘 쓰는 사람들은 네 작업 퍼포먼스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잘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떤 중요한 유용한 툴들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